안녕! 여기는 공주! 저는 지금 연휴를 맞이해서 전라도로 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전라도를 오랜만에 와가지고 벌써 기대가 됩니다. 늘에 없었어요. 후추 일단 저희는 짜장면을 먹으러 간려고요. 너무 쉼 없이 달려왔어요. 130km 정도를 쉬지도 않고 그냥 막 왔어요 맘에 드는 식당이나 카페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계속 지나쳐서 오다가 결국 공주까지 왔네 그래도 오늘 연휴라서 걱정했는데 국도라서 그런지 몇몇 구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히진 않더라고요 네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이름부터 맛있쥬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맞은편에 장순로가 있었어 아 진짜 아저씨들 오토바이다 오 제대로 찾아왔구먼 여기 좀만 하고 응 우리나라에서 꼬미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원래 그 날 위에 꼬미는 저거 타고 응 오 오 막 맵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맛있다 아 저희는 이제 공주에서 다시 전주로 67km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따 갈게 아 괜찮아 갑니다 이쯤에서 여기요 끼세요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아 재밌다 길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여름엔 진짜 죽겠는데 어 개덜 것 같아 야 너랑 같이 같은 CC 타니까 너무 재밌다 속도도 잘 맞고 대기량 맞춰서 올라가 다음엔 800 또 8 히앗 오우 아니 저 버스가 근데 잘못했어 여기가 입영하는 데인가 봐 어 논산 이제 군인 동생들 이제 열 몇 살 차이나 나랑 열 살? 열 살 차이 난다 군인들 이런 C 군인 아저씨 군인 삼촌 군인 친구 군인 동생 이제 나중에 군인 조카 와 전라북도다 드디어 전라북도에 왔습니다 아 멀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길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엄청 수월하게 왔어요 아 강원도 가는 길보다 더 맘에 드는데 아 아 누가 왔네 아하 뒤에 멋쟁이 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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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지 옆에 봐봐 오른쪽 어 멈춰야 돼 이거는 이거 완전히 멈춰야 돼 야 진짜 미쳤어 아니 너무 예뻐 여기 동네 뭐야 이게 묘미지 오토바이 여행의 묘미 어머 예뻐 좋네 예쁘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저 노을빛이 담은 하늘의 색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면 사라질 거야 오 너의 하얀 맘에 치를 해본 다음 사랑에 빠졌어 오늘은 내 곁에 자 이제 어느 정도 쉬었으니 다시 전주로 달려가 볼까요 가잇 아 너무 좋았어 잠깐이었지만 아 잔말은 안장 같다 뭐하고 싶은 거야 정말로 답답하게 자크 잠궜다 응 자크 잠궜다 응 자크 잠궜다 부드럽게 시선처리 하시고요 가고자 하는 방향 멀리 보세요 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여기다 가세요 어 여기 좋다 간단하게 음식 해먹을 수도 뭐야 소화기 괜찮다 우리 둘이 지내기 딱이네 어머니 어떡해 아 머리 줄 알다 까르래 오랜만에 앞머리가 살아있군 안녕하세요 저희 한옥마을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햇빛 진짜 세다 귀여워 나는 말띠니까 너 뭐했어? 나 연애운 연애운이라고 또 뭐있어? 성공운으로 뭐있어? 성공하고 싶은거야? 연애필요없어 언니 말띠야? 그래서 오토바이를 좋아하는거야? 멀리 나가면 불리하고 집에 있으면 하늘이 내려오면 기라니 집에 있으라는데? 집에 가야겠다 언니 집에 가야겠다 잘가 이렇게 핀건 처음 봐 꽃다발 말고 오늘은 이렇게 흰쌀밥에 피자 이거 치즈있는데? 먹어볼까? 그러니까 맛있어 일단 길거리아를 먹고 시작 가자 진짜 맛있어 여기 안에 양념이랑 막 이런 게 엄청 바삭바삭해 음~~ 공기전묘야 이런 것도 해보고 너무 예쁘다 이런 데에 다 와 보네 그럼 얘를 좀 더 납시다 됐지? 이런 데에 다 와 보네 이거 뭐야 소리를 끼쳐나서 거의 내가 알려줄게 퍽 먹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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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오늘 어떤 거 할까요? 퍽 퍽 퍽 퍽 유튜브에요? 아니요 그냥 찍는거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얘기할뻔했어요 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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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LP바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쌍화탕을 팔아 ordered 이렇게 하루 쉬우니깐 내일 오토바이 탈 때 재미있어요 오토바이 탈 때가 너무 재밌을니다 pelvic passo 마디 acompañ 아 여기가 맛집입니까? 응 여기가 맛집입니까? 한 명이 들어와서는 다른 거 다 하시라고 진짜 알지? 너무 아쉬워 소주 소주에게 되셨어 네?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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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고생했어요. 내가 말아볼게. 홈클렌징으로 이렇게. 지혁 타임. 또 휴식. 공과. 이곳에 왔습니다. 휴식. 출발. 콩나물 국밥 수란인가 이게? 응 넣어서 이리 왜 이런거야? 응 밤모 딱 나가서 이쪽? 나가서 이쪽? 네 네 자 새만큼으로 갑니다 자 새만큼으로 갑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장난 아니야 너무 멋있어 와 너무 예뻐 와 전라도 너무 좋아 나 전라도 한 번 더 올래 와 우리 같이 한 번만 달려보자 와 와 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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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을 먹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금방 가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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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